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다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집으로 뭐든지 만들어 오신 집공예 달인 집시 김병만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선생님. 이야, 집으로. 잘 꼬시네요. 네, 꼬아? 예?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집공예를 해왔죠. 오, 된다 하십니다. 16년 동안 쭉 이렇게 집으로만 만들게 되신 계기가 뭡니까? 어, 옛날에 친구, 외국인 친구하고 같이 술 한잔하는데 그 친구가 내가 많이 취하니까 그 친구가, 어우, 병만 치고 많이 취했어. 빨리 지프로 가. 그때부터 저는 지프로 뭘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지프로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일반적인 거를 만들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공개되지 않았던 거. 아, 공개되지 않았던 거? 네, 뭐, 짚신이나 이런 바구니 같은 거, 그런 거 안 만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만 이렇게 전수받아가지고. 공개되지 않았던 거. 네, 계속 만들어봐 주시면. 네, 계속 만들어봐 주시면. 네, 이거 있어요, 이거. 우산. 우산이요? 네. 우산이요? 네, 우산. 아니, 옛날에 이렇게 우산을 쓰고 다녔습니까? 아, 있는 사람들만. 이거 들고 다녔죠, 옛날에. 아, 있는 사람들만. 아니, 근데 이게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먹으면 굉장히 무거울 텐데, 이게. 네. 장마철에 이거 들고 다녀봤어요? 아니요. 안 다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장마 끝나면 팔뚝 이만해집니다. 팔뚝 이만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네. 이거 있어요. 네? 이것도, 이것도 쭉 만들어왔죠,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우리 조상들도, 조상분들도 머리 빠지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머리 빠지시는 분이?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발을 제가 직접. 가발이요? 네. 그리고 감쪽같이. 감쪽같이. 이거 하나 쓰겠네. 몇 집 삼겹살 들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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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너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마 너. 뭐하는 거야, 예의 없이.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뭘 읽지도 않았는데. 뭘 읽지도 않아요. 뭘 읽지도 않아요.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발이 있어도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고 뭐 이런 칩신. 아, 뭐 이런 거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남성용이고. 남성용이요? 굉장히 흔한 거예요. 여성용이 따로 있습니다. 여성용이 있다고요? 네, 여성용. 여성용 부추. 집 부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 아,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습니까? 아, 진짜 직접 만들었어요. 아, 진짜로요? 이거 딱 신고 한양 로데오거리 딱 가는데. 한양 로데오거리요? 있었어요, 그때도. 알겠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야, 그럼 우리 조상님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어. 이것도 계속 전수 받아서 내가 만들었는데. 네? 이거 이게. 이게 75 중컵. 예? 75 중컵이요? 네, 그 조상들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 옛날에는 소중대로 했군요. 아, 지혜들이. 여기에서 묻어나잖아요. 예. 아, 옛날에 이런 걸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뭡니까, 이게? 이게요? 네. 이게 지푸레지요. 지푸레지요? 네. 이거 내가 못 믿을 줄 알고 가져왔어. 신인복 선생님이. 그럼 이거 보고 그렸잖아. 여기 봐. 여기 잘 봐야. 이거 보고 그림을 그리신 거야. 아니, 미인도에 이 신발을 신고 있다고 그러시군요? 미인이 이거 신고 있을 때 딱 그린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내가 의심할 것 같다고 갖고 나왔잖아. 아니, 이건 그렇다고. 위에 거 어떻게 가면, 위에 거? 위에 것도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있어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있어요? 나 철저한 사람이 안 보일 것 같아. 내가 확대해왔어, 확대해왔어. 네? 요거 버리고. 네? 지금까지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공개하기 힘든 작품. 어떤 겁니까? 아, 요거 있죠. 네. 뭡니까, 이게? 위에가 있으면 아래도 있어요. 요거는 뭐. 우리 조상들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야, 요거 딱 하나이고 세트로. 세트로 비키니로도 있고. 요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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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홍보를 하고 그래.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때리세요. 나가. 요호! 야. 넌 뭐 만드냐? 그 뒷처리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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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